안녕하세요. 사활바둑입니다. 오늘도 실전에서 아주 유용한 사활문제를 가져와 봤습니다. 문제는 흑선 문제이고요. 난이도는 6급 정도로 측정이 됩니다. 장면을 보시면 흑 한 점이 잡혀있는 상황인데요. 이 한 점을 이용해서 107점, 100전체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묘수를 찾아야 되는데 땡땡의 묘수라고 하죠. 땡땡의 묘수를 찾아서 이 100을 잡을 수 있는데요. 정답은 어디일까요? 자, 풀이를 같이 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일감이 이곳을 찔러가는 수일텐데요. 이곳을 찌르면 100이 단수 치는 수가 선수로 이어야 되는데 한 집을 내어서 독립된 두 집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한 점을 움직여 볼까요? 100이 막는다면 밀어가서 지금은 독립된 두 집이 아니죠. 이 진행은 잡혔는데요. 하지만 100은 위쪽으로 이어갑니다. 밀었을 때 가만히 이어서 이 형태는 빅의 형태로 100이 살게 됩니다. 자, 100을 잡는 땡땡의 묘수는 바로 공배의 묘수였습니다. 이곳을 찝어가는 수였죠. 100이 단수 친다면 들어가서 자충으로 100을 잡고요. 100도 단수 쳐서 버텨가야 되는데 그때 끼어가는 수가 좋습니다. 때린다면 이곳을 먹여쳐서 옥집이고요. 이 두 점을 잡더라도 때렸을 때 치중 가서 100을 잡는 것이 정답이었습니다. 오늘은 공배의 묘수 같이 보셨습니다. 실전에서 아주 유용한 사활 문제였는데요. 이게 문제를 봤을 때는 쉽게 보이지만 실전에서 막상 이런 수를 찾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앞으로 저희 사활 바둑과 함께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한 문제 한 문제 풀어보신다면 실전에서 이런 묘수 쉽게 발견하실 수 있을 듯 하고요. 오늘 강의에 사활 바둑이었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